저는 작가님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보수주의의 맥락 에서 옛날에는 20대 대학생들이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지금도 진보적인 계층하면 20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을 보면 진보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이걸 유한계급론에서 분석한 틀 에 좀 대입을 해보면 청년들이 그만큼 당면한 과제가 너무 무거워서 뭔가 를 좌고 우면할 여유가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 책도 쓰시고 하였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가고 20대의 진보성을 그냥 어떤 20대라면 진보성을 지닌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절은 사실상 엄청난 폭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젊을 때 진보성을 뗄 수밖에 없는 다른 변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요즘 20대는 왜 그러냐는 질문은 사실상 그때하고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조금은 좀 뭐 조금 지나친 20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개인 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세습 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 왜 자기 아버지 회사를 자기 아들이 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왜 그게 문제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라는 거를 상속세를 50%씩 떼 가냐 그러니까 뭐 모든 질문들이 저기 에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부를 축적 한다라는 것이 옛날 같았으면 뭐 부자가 되면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너무 이렇게 윤리의식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커야지 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 이라는 것이 뭐 주식 주식 부자가 된 초등학생 그러면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막 설명돼요. 그러면 시대가 참 개탄스러우면서도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초등학생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 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은 자산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관한 문제로 용광로처럼 그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의견이 다 모아진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다른 고민할 게 없다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 아니 저는 20대 때 제가 했던 고민 이런 걸 지금 20대들이 안 한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냥 그런 것 말고 내 개인적인 삶을 더 부유 하게 만들고 안정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것 말고 다른 고민 해야 될 게 없다면 그게 있는 세상 보다는 나은 것 아니에요 없어진 것에서 아주 긍정적인 현상과 이사장님이 옛날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너무 빨리 하게 되는 부작용. 세상은 한 번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녹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도 공장 다녔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시험 잘 보는 것 때문에 운이 좋은 케이스 고 그리고 정부에 되들었기 때문에 취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글 쓰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저처럼 고민한 사람은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였 어요. 대부분이다. 세상이 좋아 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지금은 깨알 선전. 지금은 저는 이 세대론을 보면서 왜 현실을 왜곡하냐. 우리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대들에게도 세상은 진짜 녹록하지 않았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것은 생존 전략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에 어떤 식의 집중 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회구조 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다들 경쟁에 관심을 어릴 때부터 사교육받고 한단 말 이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문제로 나타내냐면 비정규직에 정규직 같은 문제 나올 때 공부한 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 인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뼈 빠지게 공부했다 하곤 다녔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적응이고 어떤 그 개인을 비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들이 모인 그 집합체가 사회의 어떤 변혁을 뭔가 이렇게 아주 그건 참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떼쓰는 것이지 이런 담론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20대들을 20대들을 세대로도 세대 전체로도 개인으로 도 비난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 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은 이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60대도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렇죠. 50대도 보수적이고 386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20대가 특별히 그러니까 20대가 옛날에는 진보적이었는데 왜 보수적 이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저는 사회의 보수적인 수준 그대로 그들도 그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진격의 대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베블런 책을 미국의 고등교육 책을 좀 읽고 쓴 책인데 그때 이제 어떤 서울의 한 대학을 조사를 해보면 학부제인데 경영학이 25% 그러니까 25개 전공이 있는데 경영학과 티어가 25%인 거예요 . 취직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어떤 사회구조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개인들이 어떤 보수냐 따질 수 있지만 보수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회의도 안 그렇습니까 교수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도 요즘은 경영학 교수가 너무 많아요. 사회학 교수는 없고. 그러면 집단 지성을 발휘할수록 그 교수사회의 결론은 보수적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구조가 그 안에서 개인을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